지금 한 30분 정도 남아가지고 빨리 뛰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기 사람이 되게 많죠 지금 표를 보여야 되는데 일단 대리미의 표를 구매하고 저는 오리발이랑 마스크를 좀 사기로 해서 사러 왔습니다 이게 하나에 6만원 정도 비싼데? 근데 10시일 건데 2시간짜리밖에 없대 1시간짜리 걸리는 게 2시간짜리가 뭐예요? 2시간 걸리는 거 페리 아 2시간 걸리서 한다고요? 그럼 12시일 정도인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2시예요 그게 2시간밖에 없대 내 생각에는 그냥 못 가 지금 방법이 2시간이 있는 거 같다 아... 변수 발생했네 9시에 그냥 서서 가면 안 되나? 아예 요령이 안 돼요 아예 만석이 아예 만석이래요? 오케이 일단 그럼 푸르누고 갑시다 일단 자마미 섬은 못 간 게 좀 아쉽긴 한데 원래 일정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레츠고 자마미 섬은 못 간 게 좀 아쉽긴 한데 네 여기는 이제 진파 비치 근처에 있는 진파 미사키 등대입니다 여기서 풍경을 좀 구경하고 바다를 갈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좀 보고 나서 마이다 곳을 갔다가 푸른동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도 좋다 야 와 야 대박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치가 아 죽여줍니다 아주 점프 와 여기 또 다리다 점프 점프 아 여기는 점프 불가능 점프 점프 여기 오이씨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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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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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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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진짜 막상 보면 이게 이게 쉬운 것처럼 보여도 이거 봐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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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운 것처럼 보여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와우 이거 점프 해 말어 해 해 오오 야 나 안할래 나 슬리퍼 미끄러워 나 슬리퍼 미끄러워 됐어 잔파미사키 등대는 다 봤구요 그리고 이제 마이다곳 이라는 곳을 갈겁니다 그럼 마이다곳에서 뵙겠습니다 마이다곳은 이거에요 이게 답니다 되게 유명하다는 마이다곳은 이거구요 그 다음에 오늘 푸른동굴이 파도가 세가지고 못간다고 하는데 왜 센지 알겠어요 저기 파도가 엄청 세요 오늘 저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파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 밑에가 다 크라리인거 같은데 이거는 파도가 세서 갈 수 없겠네요 아쉽네요 일단은 오늘 안되면 내일이라도 하고 렌트가 중요한데 렌트 먼저 하고 뭐 민나섬으로 바로 이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회를 또 하려고 했는데 대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아 되게 많이 꼬이네요 지금 너무 덥기 때문에 바다에 빠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저기 아까 방금 말한 우라마 비치에 가서 렌트 할 수 있으면 렌트를 좀 하고 그리고 안되면은 거기서 좀 놀다가 민나섬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민나섬 가도 렌탈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을 또 조정해보겠습니다 되게 뭔가 안되는 게 많고 변수가 많은데 근데 섭섭해요 사실 예약을 좀 해야긴 해야겠다 이거는 사실 저희는 그냥 이제 미작전 가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예약을 안 하면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약을 하고 오세요 돈이 좀 들더라도 예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자마미를 못 갔고 지금 10시 30분 정도 됐는데 푸른동굴도 지금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일단은 민나섬에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웃읍시다 하하 하하 아니 렌탈 왔는데 렌탈 또 한대 아 미치겠네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렌탈샵 근데 여기도 지금 쎄한 게 불이 좀 꺼져있는 느낌이거든요 여기 꺼져있어 사람 없어 아니 렌탈샵들이 다 왜이래 저기 뭔가 좀 있으니까 저기서 렌탈할 수 있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저 끝에 스노우클링 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만자모예요 저기에 있는지 여기 만자모예요 만자모 저기 만자모 만자모 네 만자모 끝입니다 조금만 더 가게 이름이 어디갔어? 가게 이름이 뭐였지? 오뎅 오뎅? 오뎅 우리 오뎅 먹었잖아요 오뎅? 오뎅 아니야 여기는 오뎅 안 먹었고 어제 우리 오뎅 먹었잖아요 오뎅도 저기 먹었어? 응 오뎅을 다 먹었어 어? 저 기억나죠? 어제 봤는데 그쵸? 맞으신거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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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 assaulted 내가 왔는데 우리 부자 싸게 그건 없는데 저기 갔다 왔잖아요 여름이가 가을 거였지 모르는데 이것은 내일 오후에 도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오늘 오후에 도착합니다. 지금 민나섬으로 이동하는 항해라 전화해서 저희가 12시 55분에 도착하는데 한식으로 도착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 중입니다. 배 놓쳐서 민나섬 못 가면 진짜 엇가 당하는 건데 제발 이것만큼은 됐으면 좋겠네요. 너무 배고프고 지치고 덥고 지금 스쿠버다이빙 장비들 판매하는 마트들 다 전화 돌리고 있거든요. 그런데 사고가 많아서 따로 판매는 안 한다고 하네요. 대체 되는 게 없네요. 여기서 왔는데 주노콜링 장비가 팔고 있어서 급하게 사러 왔습니다. 싼 거 싼 거 싼 거 싼 거 어떤 거 싼 거 어떤 거에요 싼 거 이거 이거 19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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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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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좀 가서 오리발 있는지 볼게요. 정경호씨 도착까지 5분 남았고 여기 지금 바로 앞이긴 한데 오리발 빨리 사고 가자 매피하고 오리발 어디 있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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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발 나와줘 아 지민아 쌤 그 지민아 쌤 그 도착했고요 아 아 아 아 아 제발 티켓 사수시킬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쟤 그럼 여기 민나의 아일랜드에서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? 그 시간은 거기에 왔어요? 4.30분 4.30분이요 4.30분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시간도 딱 적당해요 4시 반에 돌아오는 거니까 이걸 성공시였습니다 진짜 드디어 민나섬으로 갑니다 스노클링 하러 바다에 빠지러 갑니다 후 헬로우 아 배가 가면서 꺼가지고 고지락하면 좋습니다 이게 한 3,500원? 전화 두고 되는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하이 아 랜탈 랜탈 으 다행이다 네네 그리스도 여리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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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회가 대상으로 지금 구도적으로 오고 있어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빛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있어요 여기가 아크로크샷하고 하더라구요 저기보다 훨씬 낫겠죠? 나았으면 좋겠네요 저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저렇게 돌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이쪽으로 좀 오긴 했는데요 뭔가 많이 없어가지고요 이 앞에까지 쭉 갔다가 저렇게 크게 한번 돌아가서 저쪽으로 가서 한번 와보겠습니다 저기 절벽 근처에는 뭔가 좀 더 나은 게 있을 것 같기도 해서 크게 돌아가서 한번 갔다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그만 쉴까? 보셔도 되는데 저기 올라가서 쉴래요? 네 저기 올라가서 쉴래요? 한번 해볼까요? 저기 가면 또 가요 금방 가요 3시잖아 지금 지금? 지금 2시 40분 4시에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4시 40분 4시 30분 4시 30분 4시 30분 4시 30분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뭐 그냥 그냥 저냥 해요 그냥 뭐 그냥 에 그냥 바위 큰 바위 같아요 네 여기서 대략 한 1시간 정도 수영을 했고요 어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기 저기까지 갔다가 여기 가고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저기 이쪽에서 이 직진으로 해서 갔다가 이렇게 기역자로 가보시죠 그러면 여기 깊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수가 났던 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여기 여기 있는데요 아 일단은 돌아가는 돌아갈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지금 없어가지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아왔습니다 진짜 거의 한 1km? 1km? 어 1km 앞바닥까지 갔다 왔는데 어 너무 재밌었고 그 아저씨 덕분에 재밌는데 이렇게 갔다 왔지 좋은 데 갔다 와가지고 아저씨가 또 오는 길이 보니까 상점을 하시더라구요 카페를 그래서 거기 가서 한잔 하려고 합니다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갈 준비하려고 합니다 거의 1km 앞에까지 나갔다 온 후에 먹는 콜라 아 와 좋다 응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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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지긴다 와 햇빛 우와 지긴다 지긴다 와 햇빛 와 햇빛 야무지게 먹고 샤워로 합니다 거리 너무 이쁘죠 거리 너무 이쁘죠 어땠나요 너무 더욱 지금 시간이 대략 3시 40분 쯤인데 어 샤워하고 4시 반차 타고 가서 또 다른 스노클링 스팟에 가서 어 수영 한번 더 하고 그리고 낙긴 입고 먹고 길 어 그리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응 어디 어디 너무 맛있게 먹었다 ㅋㅋㅋㅋㅋ 베개님 대신 소리요 30초 아 샤워하고 나왔는데 바람이 술술 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일단은 이렇게 가서 차를 좀 태울까요 뭐 예 거 자 이제 배가 왔으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오키나와 도착했고요 여기서 이제 한 10분 정도 찾다가 가면은 비세자키 비치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2차로 스노클링하고 그리고 노을까지 보고 낙긴 입고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저희 지금 출가지에서부터 이정도 왔는데 여기 바위까지 한번 갔다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만큼 왔고요 한 1.5킬로 정도 온 것 같아요 저기 보면 파도가 너무 세게 와가지고 저 더이상 가슴을 갖고 왔고 그래서 슬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해가 지고 있습니다 슬슬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 멀리 왔네요 멀리 왔어 수영아 여기 찍자 네? 네 오케이 아 노을이 거기다 졌네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자꾸 떠밀려고 한다 저희가 수화기가 있으니까 저걸로다가 하러 가슴을 벌스러워 저걸로 가슴으로... erm 맥은 수우건 원판ин 삭단 수room 주문 용암 윙 반 오늘 수영을 한 3시간? 4시간 정도 했는데요 일단 수영 다 끝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야끼니코를 먹으러 갑니다 30분 정도 걸리고요 그러면 야끼니코를 먹으러 가서 뵙겠습니다